강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 두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김치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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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의 상태를 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환호 씨가,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립스틱 깊게 바르고, 송용민 씨!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가 중간에 그냥 이수준 씨가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노래가 중간에 죽으러 율동으로 변신하듯이 상탈셨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나와서 이념이 되신 분들, 원수! 최수향 김충황!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고 계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승훈 씨가 메달을 걸어드리고, 네, 기념품 증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이력서! 불러주신 배석재! 신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박성훈 님이 메달을 벌어드리고, 기념품 증정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네, 상을 주실 분은 복귀왕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네! 저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아산시 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가사해 주신 박성훈 우리의 최우수상! 이 마음마다 조용한 나의 사랑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비롯한 사랑 그 사랑에 넌 빠져버렸어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내게 다가와 외로운 내 마음을 비춰주었어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스마을 군부에서 선풍권 녹엽에서 농촌사랑 선풍권 장수돌침대에서 상품권 한전 KPS 주식회사에서 상품권 질감 농산똑 상품권에서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상치에서 상품권 주식회사 리코버프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